해가 떠서 기분이 좋지 너도 간만에 해가 났다 얘들아 간만에 해가 났당 풀이 엄청 절았어요 마당이 막막을 지고 다 쳐야되요 예측이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단뜩 모여 있는 거야 운동장 들어가겠다고 꼭 운동장 들어가야 되겠어 곰탱이 왜 내를 괴롭히니 폭력 곰탱이야 간만에 햇빛이다 거기다 그렇게 오줌 많이 싸놓으면 죽을텐데 잔디가 너도 이제 운동장에 들어와서 똥 싸냐 단단한 똥이라서 굿똥이라서 좋긴 하지만 그래도 얘야 이제 밖에서 오줌 싸라 똥 싸고 싸우지 말고 잘 놀아라 일어나서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미친 곰탱이. 신나냐 그렇게. 신나냐. 신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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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